소니야, 아침부터 왜 그렇게 쳐다보고 있어? 아이고, 맛있다. 윤희, 윤희 잘 잤어? 수아, 소니야, 왜 그렇게 쳐다봐? 야, 야, 놀아. 왜 자꾸 따라와? 아침에 일어나면 간식 달라는 건지 이렇게 계속 따라다녀요. 아니, 왜 자꾸 따라오는 거야? 보면 윤희가 제일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쏘니가 와요 슈니 오고 있는 거야 슈니는 두 고양이가 오니까 그냥 나도 가야되나 싶어서 따라오는 것 같아요 느릿느릿하게 걸어오잖아요 슈니야 너는 그냥 애들이 오니까 오는거지 쏘니야 간식주인 줄 알고 이렇게 손살같이 달려오네요 쏘니 또 와 화장실이 가고 싶었구나 화장실 써